아씨! 아씨! 아씨, 마님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 몸조 누워 계시오 저기, 보리살 도박 담았습니다요 요 놈은 푹 와서 마님 드리십시오 고맙소 마님! 마님! 어머님, 미음입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네 참영에서는 아무 소식 없던가 예, 저, 마님 소인은 준희 형님을 믿습니다요 별 탈 없이 돌아올 것이니 너무 심려마십시오 진사택 위세로도 아무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물고를 내는 바니 우의정까지 지낸 태갓집 마님께서 해를 끼쳤다는 데 어찌 무서워하겠는가 이렇게나 들어오시면 어떻게? 의원님은 안 계시다니까 아 참, 그만 돌아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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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유 의원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들어오시오 지금이 며칠째요? 아니, 이러다가 손 넘어가겠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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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의원님이 안 계시니깐 다음에 들어오세요 네 자,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자,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자,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자, 다음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난리 우시냐, 이거? 아, 보면 뭘로? 허준인 자식, 주제도 모르고 설치해서 의원이 막 저들게 생겼소 아, 근데 웬일이오? 아, 웬일은 약자 팔러 왔지 이 자식은? 의원 많은 판에 약자는 무슨 약자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아, 이 자식은 정말 장가도 안 간 놈이 만끝마다 자식, 자식 아, 이거 환장하겠네, 정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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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남들 봐도 이 마시는 거 몸에 좋은 거냐 이게 뭐야? 아이고, 몸에 좋은 거야 얼른 마셔 아이고, 뜨거운 거 얼른 빨리 마셔 자, 다음에 오세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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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자, 돌아가세요 대관 마님, 산음에서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들라, 이러라. 안젠아, 자네가 유이태인가? 자, 이제는 유이태 아들이 옵니다. 유도지라고 하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의술인 미천 환자를 먼저 보내어 대관 마님께 큰 노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오시기 전까지 병구안만 하라 신신당부를 할 것만 허전히 그자같이 분수도 모르고 대관 마님께 큰 심려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소인이 정성을 다하여 마님을 진료하겠사오니 부디 아버님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도진어련님도 산음에서는 유의원님만큼 명성이 높습니다. 유이태가 명의는 명인가 보구만. 허위원 같은 이가 의술이 미천하다면 자네나 유의원은 죽은 자도 살릴 게 아닌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네만은 우리는 허위원 만으로 족하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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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걸어보세요. 마님의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예. 걸어보십시오. 예. 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무릎을 더 뛰셔야 합니다. 자. 자. 걸어보십시오. 자. 무릎을 더 뛰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더. 예. 예. 조금만 더 걸어보십시오. 자. 자. 저기. 자. 고개를 두십시오. 걸어보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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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십시오. 자. 자. 조금만 더. 예. 일어났어요. 예. 예. 자. 고개를 하십시오. 고개를. 고개를 좀 더 뛰십시오. 예. 무릎을. 예.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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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릎을 더 뛰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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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버니. 언제 오셨습니까? 좀 됐다. 보셨습니까? 허위원께서 정경부인 마님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의원이라니. 누가 허준이 그자를 의원이라더냐. 어찌 그자가 의원이야. 건방진 놈. 그놈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아느냐. 그놈이. 그놈이 정경부인 마님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면 나와 아버님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어. 대관절 그놈이 무슨 권리로 나와 아버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따위 무모한 진료를 하였단 말이냐. 의원님께선 그분을 믿는다 하셨습니다. 너도 그놈을 믿느냐? 그렇겠지. 넌 처음부터 그놈한테 마음이 가 있었으니 당연히 그렇겠지. 할아버니. 난 가겠다. 할아버니. 할아버니. 까olt sana 위로 심üst하겠습니다. 세ront에 여긴 Interview지인 라면이 정말 천국에 하긴pers는데요! 뭐 내가 pergunta começoustone 싶었이요! 무슨 생명설테를 하 möchte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